히어봐 말이 또 짧아 물론 내가 심하게 동안이긴 한데요 내 모레면 서른이에요 저 물건 대체 뭐냐구 쏘리 이제부터 내 말만 잘 들으면 뭐? 너 친한 것들 사만 될 수 있단 말이지 웃기고 자빠졌다 진짜 안해 감히 니까짓기만 해니까 싫대잖아 나보다 한마디나 대드는 녀석은 확실히 밟아주는게 다 죽인거 몰라? 뭐라고? 지금 뭐하시는거야 지금 뭐하시는거야 소리도 밟아지니